아 아 바두바두 바두바두 야 이거 가운데 넓다 이거 봐 이거 진짜 이게 없으니까 튀어나온 게 너무 좋다 이 화면 진짜 크네 야 진짜 이 소재발 이게 1억 초반대가 넘는데 1억 초반이 넘는데 이 정도면은 내부 소재는 딱 봐봐요 깡통 택시 같긴 하다 이 옆에 이런 것들이 근데 아까 그거 안 했고 테슬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뭐가 그죠 저 차 지금 너무 비싸 저 테슬라 아 그래요? 내가 저거 사려다가 아우디 샀거든 소리 엄청난데 이 바람소리 있잖아 타고 넘어오는 바람소리 엄청나대 이게 팔콘이야 팔콘이야 팔콘이 팔콘이 아 와 팔콘 어이 거기는 뭐 할일이 없죠 뭐 내리는 거야? 아니 창문이 없나봐요 잘 할거리가 없죠 뭐 가족 여행 가요? 아빠 딸 오빠 창문이 안 내려가나봐 유진 씨 이쪽으로 올래요? 네 그러지마 이 차 좋은 차예요 이거 원목이야 원목 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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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킹슬라 컴온 봅시다 결과 봅시다 야 소리가 소리가 자 이제 뭐 준비할 거예요? 준비할 거예요? 네 준비 됐나요? 네 네 아 무서워 어구 아니 설마 이게 차인데 뭐 아 저 확 나갔는데 바로 봅나? 왜 이래 왜 이래 하지 마요 야 물이 야 뭐야 하지 말아요 움찔움찔한다 움찔움찔해 선수들 오이 선수들 오이 진짜 쟤 왜 백골 보여줘 쟤네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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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! 기다렸다. 기다렸다. 안 Perquè. 형, 여기 하나 봐, 옆발. 형, 이거.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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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하지 마! 오버 하지 마! 이 정도 차이? 오버 하지 마! 오버 하지 마! 오버 하지 마! 오버 하지 마! 출연자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나이도 저러고 있어! 다 왔는데? 형이 안 되죠? 아, 뭔지 알겠네 잠깐, 토할 것 같아 진짜? 아니, 왜 이렇게 허리 안 맞을게? 안 쫓아서 악샘 심지어 중간에 한 번 놔줬어 아니, 안 쫓아가다니! 저 지금 다리에 지날뻔했어! 어때? 그냥 밟는 순간 엄청난... 로케차! 중력차! 중력차 난 것처럼 밀리는데 롤러코스터 타는 줄 알았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막 그 막 체인소리나 모토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... 어, 저 무섭겠다 현실감이 안 나, 현실감이 안 나 이 차가 되게 느려 보였잖아요 근데 내연기관 중에서 가장 초반 토크가 좋은 게 디젤차예요 근데 이 차도 느린 토크가 아니거든 담아봤지, 이거? 풀로! 풀랍선에 밟았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? 왜 이렇게 느리지? 바꿔봅시다 풀랍선에 밟고 풀랍선에 밟고 풀랍선에 밟고 풀랍선에 밟고